야 술 더 시켜 나 오늘 취할 거니까 웬일이래 술 쓰레기가 그러게 별일이네 야 짠 짠 먼저 하자 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좀 들어봐 오늘은 조금 취하고 싶은 날이다 야 너 완전 사이즈가 김아영인데? 네 감사해요 진짜 고마워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거 맞아? 빠른 거 주고 이거 내가 일하는 카페 있잖아 거기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그럼요 아니 그냥 또라이라고 할게 그 또라이가 처음엔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서 사람 짜증나게 하고 아이고 야 넌 왜 이렇게 얘가 식수를 밥 먹듯이 하냐 어? 그래도 다치면 어쩌려고 걱정해주는 거죠? 아니 너 말고 옆에 있는 나 다칠까봐 그래 어? 실수 조그만 거 같고 사람 뭐 안 주면서 엄청 뭐라 하는 거 있지 하루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밖에 있었는데 그 또라이가 보더니 야 추워 들어와서 티라미수나 먹어 내가 좋아하는 티라미수 주더라 응 맛있어? 맛있어? 근데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고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가 없어 아 뭐해요 아 너는 그걸로 소녀 아 진짜 됐고 오늘 끝날 때 태워줄 테니까 나 끝날 때까지 기다려 매니저님 차 있어요? 알잖아 나 집에 갈 때 지하철 헤린구 집 갈 때 차 태워준다 그래서 걔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오 차 있는 남자야? 아이 좀 더 들어봐 아 근데 차 어디 있어요? 저 데려다줄게요 어? 아 그거 믿었어? 아 진짜 또라이 사실 차는 무슨 지 심심하니까 영화나 보자면서 영화관으로 끌고 갔어 근데 그 영화 재밌긴 하더라 아무튼 뭐랄까 장난치는 것도 그렇고 짜증나고 미워 죽겠는데 안녕 안녕 왜 혼자 먹고 있냐 뭐야 여기 어떻게 왔어요? 나 외로울까 봐 왔지 이상하게 걔랑 있으면 웃음이 나서 나도 지금 내 감정이 헷갈리거든 매니저님 어디까지 왔는데 너는 어떡하네 팔 팔 길이가 아 이거 잘하고 있네 전혀 못하는데 와요 와요 뭐야 왜 연락도 없이 왔어? 내가 오늘 너 힐링 시켜주려고 얘 끝나자마자 왔지 하 그랬구나 그래서 너가 좋아한다는 그 매니저 어디 있는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본이야 어 그게 뭐야 응 저기 안녕하세요 오빠 아영이 친구예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 오빠 아닌데 여자인데 매니저 안 왔어 야 가 가 가 가 아 진짜 이게 아닌데 매니저님 뭐 여기 닦을까요? 어 어 여기 닦으면 될 거 같아 네 근데 매니저 맞아 응? 그때 봤던 그 여자가 매니저 맞다고 내가 지금 여자를 좋아하나 봐 처음엔 부정하고 싶었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 아시는 분이에요? 아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여기 가세요 어 아영씨 가끔 서툴고 애 같지만 같이 있으면 웃음만 나오는 그 또라이 걔한테 자꾸 마음이 가 나 나 이래도 되는 거야? 야 김하영 너 왜 이렇게 술이 떡이 되게 마셨어? 어? 너 내일 출근 어떻게 하려고 그래? 하 하여튼 너는 애가 어? 나 없으면 집에 또 어떻게 하려고 또라이 뭐? 또라이? 죽을래? 유나 와 이제는 매니저한테 말까지만 해 아 너나 방할하지마 아 네 그래요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? 내가? 너한테? 왜 내가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 나타나? 왜 항상 같이 있어서 없으면 불안하게 해 왜 맨날 하루종일 생각나게 만들어? 하 지금은 또 왜 내 앞에 있는데 나 그냥 집에 가다가 누르면 나 그냥 집에 가다가 누르면 나 이러면 안 되잖아 너 내일 내 학원 어떻게 보려고 그래? 아 아 나 있잖아 윤아 어 알아 니가 평소에 나 매니저랑 직원을 떠나서 나 친구로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잘 아 빨리 가자 춥다 어디 봐 내 내 내 나 아버지 미쳤어? 나 허리 부러져 이모야 계산이야 술김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내가 너 좋아한다고 말하면 너 나 피할 거잖아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의 연애는 시작도 전에 끝났다 네 너 나 나 나 너 나 나 아멘